3.2 1 것 좀 주고 2 것 좀 마감 2에서 마감되죠 라인즈 없어서 겐지 어 메르시 있네? 우와 반사 충전해지 와 자리야 개피 자리야 개피 겐지 있다고 어 근데 겐지 없어요 겐지 없어요 겐지 없어요 겐지 없어요 아나 있네 아나 2층 무파울 나왔어요 어이구 잠들으셨네 오른쪽에 로드워그 오른쪽에 로드워그 살짝 빼줘? 빼서 뒤에서 막죠 다리로 갑시다 다리로 위에 겐지랑 호금 겐지 머리 위에 3층 로드워그 2층 아 피는 없어 겐지 반피 우측이 리퍼 저희 팀 뒤에 있어요 반피 리퍼 뒤에 있어요 뒤에 뒤에 보세요 뒤에 네 로드워그 컷 리퍼 뒤에 어이구 제 쪽인데 올라왔네요 제 쪽 어 저도 톱팀 톱팀 왼쪽 왼쪽 어 나이스 겐지 화물에 겐지 왼쪽에 겐지 하나 빠졌어요 왼쪽 왼쪽 겐지 화물에 뭐 들어갔어요 살렸어요 겐지 궁 겐지 궁 안 빠졌어요 어이 겐지 풀피 어이구 안 써진 거 형이야? 네 안 써진 거예요 저거 안 써진 거인 궁 있어요 아 너무 빨리 걸까 겐지 딸피인데 아 겐지 풀피 다시 채웠어요 네 왼쪽으로 들어가세요 왼쪽으로 들어감 왼쪽에 튀어나오는 거 조심 겐지 궁 쓰면 공평해요 전술지 저희 팀 겐지 잘 했어요 아 괜찮아요 근데 상대 메르시 없네요 오른쪽 왼쪽에 쏠저랑 예 쏠저 올라왔네요 어이구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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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불알같은 놈 어 살았다 살려줘 겐지 다운 겐지 다운 겐지 다운 목표를 부착했다 아 잘막네요 여기서 완막 가능하겠네 상대 솔저 뒤에 있어요 저희 팀 기지 있는데 있음 예 저희 팀 기지 있는데 있음 예 저희 팀 기지 있는데 있음 여기 예 어 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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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여기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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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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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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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저 캠피 오케이 솔저 따 겐지 머리 위에 겐지 머리 위에 시프트 빠졌어요 겐지 시프트 빠짐 겐지 왼쪽으로 왼쪽으로 다 들어감 루시오 다운 루시오 다운 루시오 다운 왼쪽으로 다 들어가요 왼쪽 안 나와요 애들 다 빠졌어요 애들 다 빠졌어요 겐지 2 빠졌어요 단사 빠짐 왼쪽으로 가요 좋아 뭐 뭔데 이거? 오잇 나이스 아 나 이거 겐지완 괜스데 공 금방 있잖아 어 겐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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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차긴하는데 겐지님 나와요 어 겐지 나이스 난 여기만 있으면 돼요 저는 굳이 이틀을 아이들이 할 필요없이 여기서 어그로만 끌면 돼 뭐 병신아 시끄럽고 삼은 노이 고삼은 쩍팀 자리야 공 있습니다 택트 벌려 하셨네 애들 밑에 있어요 애들 밑에 밑에 안 올라오? 이거 공 준비할게요 제가 밑에만 말해줄게 오른쪽에 오른쪽 리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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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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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 다운 게시 다운 나이스 나이스 와 이걸 구로나로 막았네 나 뭐 하는거 없죠? 근데 이게 어그로가 굉장합니다 제대로 못맞혀도 막 짤짤짤짤 조금씩 딜 들어가면 어그로 개쩔어 여기 이 자리가 어그로 개쩔어요 첫번째 막을 때 솔져 여기 자리 잡으면 진짜 좋습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 애들 좀 빠졌어요 일단 저 지금 보면 거의 못맞추거든요 그냥 쿨 돌릴때마다 저그만 싸주고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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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저 궁 아낄게요 그래서 자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사를 하면 상관없어요 솔직히 중거 초중 긍중거리 같은 경우에 난사를 하기 때문에 별로 차이 없어 장거리를 이제 못하는거지 견제를 못하는거지 긍중거리는 좋아 왼쪽방에 솔져 왼쪽방에 솔져 거기 자리야 겐지 들어갔어요 우리 겐지 죽었어요 겐지 개피 다운 어우 끌릴뻔했다 저거 저거 뭐야 루슈 개피 루슈 개피 돼지 그랩 없어요 돼지 그랩 없어요 돼지 그랩 없어요 맥크리 반피 로드 그랩 빠졌어요 왜 이리 아프냐 저희 리퍼 죽었어요 로드 그랩 빠졌어요 로드 죽었어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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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들어가요 왼쪽으로 들어가요 맥크리하고 솔져 엔진은 호화 한반 해드릴게요 V 수술 다운 솔져 올라 •그와 permane 맥크리 맥크리 살짝 going rain 목표 목표 아래 솔져 살아있어요 저거 저거 어떻게phrase 좋 angles erg 수 91 5 야 1분 3 미쳤나봐 내 머리 앞에 서 여기가 따와, 여기가 따와 어 방금 땡큐? 굉장히 링 왼쪽 모두 발사, 모두 발사 어디 어디? 아 이거 맥크리가 나 쪼고 있네 왼쪽에 갠지 살아갔어요 아 너무 아파 갠지 개피 갠지 개피 뭐야 얘도 왔어 공이 나밖에 없는데 공 체크 종료, 거의 다 대신 분 루시우는 38% 루시우는 38% 거의 없는데, 이거 하면 좀 빡셀 것 같은데 두 번 남았는데 아 잘나나? 어 루시우 숨어있던 거 잘 아 이거 진짜 잘났다 이거 하면 한 20초 끌죠 왼쪽으로 다 들어오네요, 오른쪽으로 솔져 올라감 오른쪽으로 솔져 올라감 갠지 다운, 갠지 다운 오른쪽 2층에 솔져 갠지 다운? 맥크리 다운? 솔져 개피 솔져 개피 로드 오글 로드 오글 로드 다운? 저거 자리야 에너지 꽉 찼어요 아 솔져 개피인데 오케 나이스 솔져 오른쪽 오른쪽 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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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가져갈죠 30초 좀 빼야되요 좀 빼야되요 라인 나왔어요 네 네 형들 와요 살짝 살짝 빠졌다가 아이고 저 죽었어요 아 견시궁하고 지금 솔져궁이요 아 미친 견지 견지 궁 써요 견지 궁 써요 가자 가자 아 로드 오우 떨어졌다 아 떨어졌어 아 죽어 뒤에서 막 쥐 2분도 밖에 안될텐데 2분 30초인가 빠질게 빠질게요 저 2분 2분 아 떨어졌어 떨어졌어 큰일났다 빨리 빼야되요 저희 포지션 빨리 잡아야되요 이거 죽어야되 죽어야되 수분 꺼여서 어쩔수없어 포지션 잡기 힘들거 같은데 이거 왼쪽을 먹기 힘들거 같네요 라인 밑 라인 감도 리슈 궁 안될거에요 예 이거 근데 두번만 막으면 되요 견지 왼쪽으로 올라가요 괜찮죠 견지 아니면 뒤에 견지 쏠저 왼쪽 위로 올라가요 쏠저 왼쪽 위로 올라가요 쏠저 왼쪽 위로 올라갔어요 상대 쏠저 저 쏠저 잡아야되는데 큰일났다 저 자리에먹으면 안되는데 쏠저 이건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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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지 궁 견지 궁 견지 디디디디디디디 뒤에 견지 궁 저희 팀 일러 잘렸어요 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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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견지 궁 견지 궁 견지 견지 오른쪽 제팀 견지는 해야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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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지 짤릴거 같은데 견지 죽었네 목표 중앙 라인 목표 다운 어 상대 탱거 밖에 없어요 탱거 밖에 없어요 이거 탱거 자르면 돼 탱거 자르면 돼 라인 혼자 라인 혼자 라인 혼자 헬프 줘 헬프 줘 헬프 줘 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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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걸이 없어 발걸이 견지 다운 견지 다운 30초 상대 스폰 꼬였어요 상대 스폰 꼬였어요 탱커 두명 없음 위에 자리 잡을게요 10초 10초 쯤에 들어올거에요 아마 아 이거 그러면은 아 견지 튕겨내기만 아니면은 이거 밀어내는데 그냥 근데 상대 견지 죽어가지고 지금 나왔어요 로드오브 나왔네 아 로드오브 있었구나 어 원래 상대 왔어요 왼쪽에 뭐 올라갔어 올라갔어 왼쪽에 솔져 왼쪽에 솔져 호그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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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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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디디디디디 겐지 뒤 겐지 자리야 라인 겐지 자리야 다운 자리야 다운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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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겐지 다운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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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앞에 전진투비 전진투비 끝났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밀어보죠 아 근데 이정도면 괜찮게 나갔어 는 돌아 2점 10 2점 10 2점 10 공수 2점 2점 2점이요? 2점 1점 2점 2점 아 여기 아나 좀 별로긴 한데 아나 할까 아나도 근데 잘 뽑으면 괜찮은데 여기도 아 뭘로 시끄럽네 땡큐 아 그럼 일단 두고 가주세요 두고 가주세요 아 두고 가주세요 아 두고 가주세요 난사 엄청 발라줬어 데냐 타마 안 나오면 이좋이 최고예요 네 데냐 타마 안 나오면 이거 그냥 다 갈아버릴 수 있어요 제가 광선검하고 믹서기 만들어 드릴게요 올해 게임 오래 안하면 쥐가 뭔소리에요? 오래하면 쥐가 걸리는다는 소린가? 안 걸리나? 흐흫 많이 안 올라? 많이 울 것 같은데 이거 이거? 게임 한자리에 오래 하면 안 되지 좀 몸 좀 풀어야죠 저는 게임 한 번 끝날 때마다 손목을 계속 푸는데 일단은 허리는 좀 일어나야 되는데 가끔씩 물 마실 때 일어나고 아 만나면 어? 만나면 내 맨날 어 그렇지 어 떨렸어 연아 백성가 미쳐 미쳐 뭐 병신아 너는 누구나 해 바로 서너스 일게요 라인 있어요 2층 라인 스틱폭격하지 말까? 어 갱신이 바로 흔들어 주시네 라인 반피 라인 반피 라인 반피 콜저 컷셔 콜저 컷 어 이거 저희 겐지 컷셔 저희 겐지 컷셔 리퍼님 나와요 리퍼님 나와요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리퍼 망약 받았어요 아 리퍼 뭐야 이거 리퍼 컷이야 리퍼 컷 리퍼 다운 맥크리 조심하세요 맥크리 어 맥 아프다 맥 아파 맥 아프다 맥 아플거에요 많이 아플거에요 맥 갱핀다 호그 호그 떨어질거야 호그 잡아 호그 확인 호그 확인 호그 그래 빠졌어요 나이스 호그 컷셔 힐을 해주려도 시야에 보이질 않네 이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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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비서경 비서경 아싸 피했다 스틱폭기야 라인 컷셔 라인 컷 석양 개피 석양맨 개피 땅 어 어 솔저 솔저 2층 겐지님 잘라주세요 리퍼 컷이요 리퍼 컷 화물이죠 화물 뒤에 뒤에 솔저 2층에 있어요 뭐야 화물에 루시우 컷이요 죽겠는데 우리 겐지 제발 아 겐지님 뒤에 뒤에 솔저 있어요 뒤에 솔저 확인했어요 확인 응 봤어요 괜찮아요 그냥 밀면 돼 그냥 밀어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저거 못 구하러 올 것 같은데 오지마 아니 왜 이리 나를 잘 노려 멀리 있어야겠다 멀리 있어야겠다 뭐가 뒤에 위에 솔저 제가 자르러 갑니다 어이 뭐야 끄셨네 아 뭔 딜이야 이거 뭐..뭐..뭐 같애요 아 디바 위에 디바 위에 위에..위에..라..뭐야 위에 로드오구인데요 위에..위에 흔들게 위에 흔들게 가끔 돌아서만 가면 궁 드릴게요 오른쪽 오른쪽에 디바 라인 있어요 일단 화물 밀죠 이거 아 아 궁 없어도 돼요 돼요 제 궁이 금방 참 전 외부 아 와 개펄 좀 길었다 아 아 아 아 저 자리 아니에요? 저 자리 아니에요? 잠시만요 자리 아니에요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새키 하이라이트 하고 있네 미친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야 뭐야 위도 있는 것 같은데 빌리 빌리 금방 갈고리 소리가 들렸는데 그냥 제 소리 아니에요? 와 아닌데 위도 위도 있네요 갈고리 소리 들렸어요 위도 정면 정면 위도 개피 위도 개피 위도 혼자 해요 위도 혼자 해요 이거 위도가 어딨는데 위도에 찾아 위도에 찾아 위도에 찾아 위도에 디바 쏘죠 위도 개피에요 위도 개피 위도에 굶혔어요 위도 오른쪽 위 위도 오른쪽 위 위도 오른쪽 위 위도에 따라갈게요 저거 원숭이 꺼내던거 해야해요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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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망치 내가 앞에서 어쩌다 막아줬어 위도 아직 어딨나요 위도 왼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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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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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에 둘 알맹이 위도 잡으러 갈게요 위도 잡으러 갈게요 위도 잡으러 가시면 돼요 위도 다운 위도 다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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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 하나 피 쏠져 쏠져 저희 팀 겐지 다운 힐 드릴게요 힐 드릴게요 어 저희 네명이에요 지금 루슈 땅 루슈 땅 루슈 땅 오른쪽 봤어요 오른쪽 봤어요 오른쪽 봤어요 네 스폰 스폰 앞에서 만나죠 저희 시간 많이 남아가지고 이거 한번만 밀면 돼요 리퍼한테 드리면 되려나 오 탱커들한테 드려도 되겠네 아뇨아뇨 굉장히 좋은게 나와요 이거 지금 바스 때문에 오 셀피 바스 바스 겐지 디디디디디디디 겐지 바스 어딘데요 바스 정면 정면 어 이거 어쩌라고 이거 그냥 분쇄기 너프너프너프넛 어 뭐야 안 죽었어 잡아요 이거 오케이 나이스 죽어요 네 여기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았던 거예요 에이 궁 진짜 생각하는데 줘도 돼 굳이 겐지한테 안 줘도 돼 사이프랑 철빈이 왜 바꿨지 어 얘 황금갈골이네 어 몰랐어? 네 리얼입니다 장난치고 리얼이에요 오버로그에서 첫번째 페이지 보면 저 있습니다 아 이거 큰일났구나 어 이거 궁도받기네 빨리 사야겠다 오늘 85점 목표 오늘 85점 목표 85점은 안 돼 점수 그렇게 많이 안올라요 두판 더 이겨야되겠네 두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